불평등의 킬링필드, 문예춘추사에서 편했습니다. 나와 우리와 세계를 관통하는 불평등의 모든 것이란 부제가 명료합니다. 오랫동안 세계화와 불평등 문체에 천착해온 스웨덴의 사회학자, 예란 테르보른의 역작입니다. 책은 먼저 소득과 교육과 권력이라는 자원은 물론 자유와 존엄에 대한 실존적 불평등에까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어 불평등을 생산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의 실체를 밝히면서 불평등의 경로와 정책에 대한 이해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평등의 심화는 결코 막을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불평등을 극복하거나 적어도 불평등 문제의 감소 방법을 깊이 모색하고 제안한 경제심간입니다. 부 baby! 이렇게